제작진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으 뭐야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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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2084년 확인된 미래에 온 걸 환영한다. 2020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군의 포털이 남아있다. 포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선 23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열쇠가 필요하다. 23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찾아야 돼! 여기부터 봐! 17분 남았어요. 들어가 봐. 여기 들어가 보자. 오! 오! 너무 쉬워요. 그렇지. 너무 이즈이에요. 어? 야, 이거 너무 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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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